요즘 봄 기온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꽃가루와 송화가루입니다. 특히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분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박상룡 기자입니다. 춘천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골목에 서 있는 차량마다 노란색 가루가 한가득입니다. 봄철에 불청객, 송화가루입니다. 손으로 닦아내자 가루가 켜켜이 묻어납니다.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건강도 걱정입니다. 꽃가루와 송화가루가 날리는 4월부터 5월 사이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염, 천식,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자가 많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이런 환자가 연간 40만 명 안팎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꽃가루나 송화가루를 흡입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외출하기 전에는 꽃가루가 날리진 않는지 확인하고, 외출할 땐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 게 좋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촬영기자1ику 전기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